동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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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구한 게 오순상 씨예요? 내가 아니라 심혜순 씨입니다. 아줌마가요? 아줌마가 어떡해? 나 지금 무슨 생각으로 거길 혼자 갔던 겁니까? 제 정신이에요? 왜 사람 말을 안 들어?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요?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무모해 진짜. 살았으니까 망창시. 혼자 안 갔으면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.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해요? 아니 뭐 송열 씨는 목숨이 여러 개예요? 이찬이는? 이찬이 뭐 엄마 없는 고아로 만들고 싶어요? 고아로 자란 게 얼마나 서러운데. 아니 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한테. 아 그만해요. 뭐 소리치지 않아도 알아요. 아 그만해요. 아 그만해요. 아 그만해요. 아 그만해요. 아 그만해요. 아 그만해요. 아 그만해요.